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하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요하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자가 애국의 첨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국이요 요하께서 너희 중에 증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자가 많은 나라를 지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무리니 왕시온과 파산왕옥과 가난이 모든 국왕이로다. 저의 땅을 겹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겹으로 주셨도다. 요하여 주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요하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율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맞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요하를 송축하라. 아론이 족소가 요하를 송축하라. 레위의 족소가 요하를 송축하라. 요하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요하를 송축하라.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요하는 시원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어제 강태원 선교사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소식 오가는 것이 아주 어려워서 첫 편지를 받은 것이 최근 일이었으니까 몇 달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판은 예정대로 열렸는지 또 좋은 판결이 나왔는지 아마 알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지만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0편 135편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요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어디에서 그렇게 행하셨는가?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다 했을 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게 세 가지. 바로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7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죠. 안개를 땅끝에서 이르기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구속의 역사 8절에 나타나죠. 저가 애국이 첨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출애국의 역사. 구원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극률히 여기시리로다.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죠.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한 칸서메이션. 완성을 향한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구속주 하나님이시여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천주와 바다와 모든 환란과 고통이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묘 막측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과 만물을 지으셨죠.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정말 인간의 신체 구조를 들여다보면 신묘 막측해요. 우리 눈, 귀, 두뇌, 오장육부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 신묘 막측하게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창조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섭리 역사가 놀랍습니다. 쇼리 갈수록 우리 마음과 육체는 쇠잔해져가요. 정말 이 한 몸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으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치해 두시는가 마치 여기 시계를 시계공이 만들었는데 시계를 만든 다음에 태엽을 감죠. 태엽을 감아놔서 그 태엽이 풀리면서 지가 알아서 쬐깍쬐깍 시간을 가리키는 일을 하다가 그냥 스탑하도록 방치해 두시는가 소위 리즘이라고 하는 이 신론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창조의 역사를 해놓으시거나 성경에서는 그 창조된 피점물들이 지가 알아서 존재하다가 소멸되도록 그냥 놔두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이 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히브리스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바로 섭리란 말입니다. 섭리의 섭자는 무슨 섭자냐 하면 끌어당길 섭자예요. 이 우주의 커스머스에 많은 행성과 혹성들이 있는데 정신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데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원심력이 작용한단 말이죠. 막 돌아가다 보면 행성들이 궤도에서 이탈해서 삼지사방으로 막 그 원심력에 의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분산될 텐데 어떻게 질서정연한 우주를 이루고 있을까? 어떤 힘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비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은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갱신하십니다. 10편 104편 3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04편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8면 10편 104편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지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역사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고 낡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만 이루시고 방치해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갱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병든 내 몸을 하나님이 그늘과 권능의 손에 내어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신묘 막측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으셨으니 지으신 분이 고칠 수 있지 아니 아닌가 하나님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조직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병든 나의 몸을 고쳐주세요. 내 건강 상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던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시리이다 다시 한번 붙들다 해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섭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방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리이다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갱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 매여 죄악의 구렁텅에 끌려다니며 깊은 환란과 고통의 자리에 놓였을 때 거기서 나를 끌어올려주시는 구소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내가 요하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속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구소 역사 지금도 우리가 환란과 고통이 깊은 데서 하나님 앞에 불져가는 거 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나를 끌어올려주시는 구소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요하를 바랄지어다 요하께는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이 있으므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심하고 풍소한 구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 환란과 고통이 깊은 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란 속에서 부르지 싸우니 저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지어 간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과 역사 가운데서 심판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10편 48편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48편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5면 6면 구약성경 836면 10편 48편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가 방치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체념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책하시죠. 생망하십니다. 혼내십니다. 왜 그러고 사느냐 나를 일깨워주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심판의 역사는 회복을 위해서 회계를 위해서 돌이킴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고치시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심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을 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 바로 10편 58편 11절이에요. 10편 58편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58편 11절 말씀 구약성경 843면 10편 58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진실로 누구에게 가품이 있다고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신혼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하는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회복과 완성을 향한 판단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서 담대하게 부르죠. 간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단 말인가 창조와 섭리와 갱신의 역사를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심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니까 내가 간과하는 날에 요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아침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달성해야 되는 중 하나님께서命도 이유가 예약으로 주권해 주권을 받으셔서 알아보아 비 cent 자신의 역사를